안녕하세요 라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인도미 미고랭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눈물이 지나ote 끈으면 crankth 오직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맛있네요 매운순 레지마 askr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전부 다 먹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고랭은 일반 미고랭이 아니라 조금 매운맛이 나는 미고랭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촬영인 걸 또 잊고 순삭해 버렸네요 미고랭은 적절한 짠맛과 고소함이 섞여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다른 라면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미고랭 라면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